수비 수비 코너킥. 움직여 움직여. 은영아 우리 더 들어가봐. 개벤져스의 코너킥. 수비야 이거 끊으면 돼.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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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수비부터. 자 김민경의 코너킥. 수비 출발. 수비에 들어가. 수비에 들어가. 수비에 들어가. 김혜선에게. 수비에 들어가. 김혜선에게. 송소희. 송소희 김혜선. 송소희 송소희. 어 트레이런 이루었어. 트레이런. 자 눌렀어. 자 송소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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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김혜선 끝까지 지켜내고요. 자 역습 위험해요. 아 김희정. 아 소혜련. 이야. 다 들어. 심장 터질 것 같습니다 정말. 지금 둘 다 들어. 고희룡 골키퍼가 빠른 판단으로 나왔는데 김혜선과는 겹치면서 송소희나 황소희에게 완전히 그냥 골문이 열릴 뻔했는데요. 다행히 개벤저스는 추가 실전하지 않았습니다. 야 골대 보이면 차야 된다니까. 야. 야. 송소희야 밑에 멘트. 괜찮아 내려와 있다. 더 와 더 와. 가운데로. 지금 더 와. 가운데로. 가운데로. 송소희. 자 송소희와 황소희. 아 김혜선의 수비 좋습니다. 아 김혜선. 김민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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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은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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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충격하게 잘 찼는데요. 이야. 결정적인. 국정골 위에를 놓쳤습니다. 김혜선. 이은영. 다리가 뒤로서 골프로 따지면 드라이버를 울리는 줄 알았어요. 좋았어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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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은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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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우다. 위험했다. 죄송해. 근데. 진짜. 안 매웠어. 아니 붙으라니까. 왜 이거. 붙으라고, 붙으라고 그냥. 좋았어!